네, 다음 팀은요. 4인조 걸그룹 클로리스 무대가 되겠습니다. 4인조 걸그룹 클로리스는 2018년 후반기를 강타할 신입 걸그룹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클로리스 무대를 보이겠습니다. 4인조 걸그룹 클로리스 무대를 보이겠습니다. 4인조 걸그룹 클로리스 무대를 보이겠습니다. 4인조 걸그룹 클로리스 무대를 보이겠습니다. 상큼한 텐션 밖으로 베이스 이대로 노래가 약하지 ROCK IT'S FRIDAY NIGHT 오늘 일은 아니야 준비해 ALRIGHT 괜찮으니까 뱉히는 너와 기분이 좋아 오늘 FRIDAY NIGHT 오늘 FRIDAY NIGHT IT'S FRIDAY NIGHT 오늘 같이 극상을 볼까 IT'S ALRIGHT OK 월요일이 절대 안 올 것 처럼 OK 기분이 좋아 오늘 FRIDAY NIGHT ALRIGHT ALRIGHT THAT'S RIGHT I'm telling you 어제 이름 봐둘래 오늘 방금은 반짝 누구보다 빛나 볼래 이니 미니 마이니 몰이 IT'S FRIDAY NIGHT 잘 내리는 만큼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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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올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클릭 클릭 인생샷 100끝까지 쏟아진 시선 I DON'T CARE 오늘만엔 다 괜찮아 뭐 어때 열두시 넘어서도 달려 달려 불이 붙어서 못 말려 말려 내일이 더 나의 말 질승 하하 달리와 ROCK IT'S CRAZY NIGHT OK 오늘 일 날야 준비해 ALRIGHT OK 괜찮으니 다 대충 하고 나와 OK 기분이 좋아 오늘 FRIDAY NIGHT 오늘 FRIDAY NIGHT IT'S FRIDAY NIGHT OK 오늘 같이 끝장을 볼까 IT'S ALRIGHT OK 월요일이 절대 안 올 것처럼 ALRIGHT OK 기분이 좋아 오늘 FRIDAY NIGHT ALRIGHT ALRIGHT THAT'S RIGHT 제발 좀 더 나의 말 붙잡아줘 잦뜩하면 날아갈 선물 같아 시간이 더 끼길 가길 보네 내일 아침이 우리의 보니 SPRIDAY NIGHT 오늘 같이 끝장을 볼까 IT'S ALRIGHT OK 월요일이 절대 안 올 것처럼 ALRIGHT OK 월요일이 절대 woo 둘 셋 Curse in the Flower! 안녕하세요! 플로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플로리스에서 섹시함을 담당하고 있는 디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로리스의 애교 리더 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로리스의 메인보컬 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플로리스의 막내 래퍼 미준입니다 네! 이렇게 2018 올투게더 아시아 홍보대사 위쪽식 및 서포터즈 갈대식에 저희 플로리스가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매우나.. 매우나? 기쁩니다! 그쵸? 네! 매우나 기쁘요! 와 이제 곧 이제 폭염인데 여러분들 많이 더우시죠? 그쵸? 아 많이 더우신가 보네요 여러분들 많이 더우시죠? 네! 근데도 이렇게 날씨 더운데 여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미진씨 저희 막내 미진씨 저희 곡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방금 들으신 곡이 저희의 데뷔곡인 Friday Night 이라는 노래에요 금요일 밤에 신나는 분위기를 재미난 가사와 경쾌한 리듬으로 표현해낸 곡이니까요 여러분 정말 중독성 많고 정말 좋은 노래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네! 네! なん이